2022년 10월 8일 아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동산에서 아침 운동 여운, 백운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무 가지가지에 많은 열매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가을입니다. 그리고 하늘은 높고 바랍고 정말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맺혀있는 열매같이 내 영도, 성령의 영으로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.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능력 방언 또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아름답고 화창한 가을날 아버지께 기도와 강구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